그래서 우리 협정하시면서 이쪽으로 집중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문경평 성교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인사하시고 제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모임을 하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하나 주시옵소서. 베딜 신학교 멕시코 공교가 지금 오늘 특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TV를 구입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제공해 주시는 분과 오늘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물질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강의하시는 총장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 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도록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예수님. 필라디르피아에 계시는 메디르 신학 본교 학장의 총장님이십니다. 성함은 안제도 목사님이십니다. 성함은 안제도 목사님이십니다. 성함은 안제도 목사님이십니다. 성함은 안제도 목사님이십니다. 이것은 메딜신학교 멕시코 본교 학생들에게는 학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학생이 아닌 분이 있으실 때는 딱 만약에 학교에 입학하면 크레딧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크레딧은 아직은 학생이 아닌 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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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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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엘레이에서 할인복사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는 길에 예시구에 왔습니다. 저는 거리가 멀어서 자주 오지 못하지만 우리 지역을 담당하는 구성교사님 감사드리고 오늘 통영하시는데 Mr. Alex 선생님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 can't come here because of the distance that is from the plane that is here The representation is being made by Pastor Fu from the medical school and also Alex who is here 그리고 이 학생들의 학생들의 학생들은 이 학생들은 이 학생들의 학생들의 학생들에게는 박수입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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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고랑하고 연공을 parabén delle 잘 대우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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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제跟大家에 하루하로 덕분에 이번 Conj Volkswagen 침 YHL 오늘 강의 제목은 성경과 개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강의이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올 때는 성경과 개시에 대해서 소중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각이 4시 14시 5분인데 너무 과목이어서 이런게 지금 보니깐 목상이 불고픕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래서 우리 대빈 복사님 오늘 생일 포리에 48살 생일인데 일찍 감기를 끝내고 우리 뉴스타는 알렌스의 가이드가 되어서 중국 식당 가서 음식을 드시고 내가 복사님 생신 해 볼 것에 억제하게 될 것 같으세요. 아아 19시 5분이 저희는 여기에서 48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학교에서 우리는 한국식료 그리고 제가 그는 좋고 그리고 10년 우리 그 뼈 뼈 뼈 뼈 뼈 아, 세라메이징! 박수를 치는데 두사람이 박수를 안치는데 그 곡을 뵐까요? 데려갈까요? 자, 여러분 강의를 잘 들으면 목사님이 와서 그 길이 일찍 끝날 수 있고 강의시간에 그냥 비참한 생각과 중국 없이 생각하고 오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순간 이것은 한국말로 된 한국 성경입니다. 제스제시리는 히브로 성경도 있고 헬라 성경도 있고 스페지 성경도 다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잘 몰라요. 굉장히 증명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하나는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은 39번, 신약은 27번, 돌아 66번이라고 합니다. 교인들이 두 가지, 하나는 구약 성경과 하나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번입니다. 교인들이 두 가지, 하나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두 가지, 하나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교인의 문화에 관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신고 리베이스의 모세스 자, 정답 보세요 모세오경 한번 카운터 하겠습니다 절 보시고, 첫 번째 세컨 베네스스 아, 누구누구 공부를 잘 하셨군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오경이라 해서 창세기에서부터 다섯 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설에서 여러분 교안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어를 저희도 여러분 다 아시고요 용어하고 스페이스스가 비슷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은 이십칠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은 이십칠곤이라고 합니다 마가 보금, 두가 보금, 요한 보금은 우리가 포카스페, 사보금서라고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사보금서가 뭐라고 했죠? 과소라고 내 이름이 아니에요. 하, 너무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엿사는 사돌이 있죠. 에피소드 5세에 보냈습니다. 한편은 4장에서 3장에서 5장 전통통통통통은 예상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의 성심은 바로 раз요가님을 주제로 다룬어 달라고 한다 둘 다 바닥에 여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래vo 대해서는 정말 기대되는 성심은 아닙니다.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로 22장 21절까지 주 예수 그리시로 내가 모든 자에게 있어지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로 21장 21절을 사랑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Luke 2장 antic Luis 1장 2zne leat s-flips 9-2 Hos-flips 10-2 다시 다시 침묵을지겠습니다. 이 문약은 모두 몇 번이라 했죠? 그 심리학은 모두 몇 번이죠? 배신일 때 트웨리 세븐 토오날 함께 몇 번이죠? 머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육검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확신하고 믿으시면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두 손 드시고 한번 암을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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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에 밥 마시겠습니다. 아멘 마리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믿고 있는 저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리스라엘과 가족이의 믿음이 좋은 가부의 자제입니다. 장로교,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비테리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저희가 믿고 있는 장로교나 성경교회, 대신교회에서는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천주교회에서는 66권 말씀 위에 캐논이라 해서 정경이라 해서 아홉권, 아홉권을 합쳐서 75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천주교회에서는 일곱 개 지어내서 75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향으로 찾아가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스프레이션 영감으로 되었다 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저는 영감으로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주교에서 나온 천주교의 성경에 켜 정경이라면서 일곱부를 들어서 75부를 믿는데 정경은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의논하고 사람들이 세운 그런 전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비를 보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GHz의 의미인의 의미가 드라마합니다 그들은 그들과는 언어의 의미가 조금은 무엇인지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과의 의미가 그는 유리한 이드로 의미가 되었을 때 Avec음직하는 Genesis 그리아 inscrevel는지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시대의 의미가 될 수 없다 그녀는 마틴 루텔은 개혁자인데, 개혁자 마틴 루텔은 로마 교회가 잘못을 가르치고 잘못된 교회를 가르치습니다. 마틴 루텔, 그 Kyoss bod 인사 공 sit diğer던 사셔봇iz 과연 그 그것을 켜ли cages? 기 Warning dos nuevos 이 게 아니라 하나의 보라고 발언이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로마 교황과 싸워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비덕으로 받는 것이지 죄 지은 사람들이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 성사나 속죄, 면죄부를 사서 그걸 사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해서 마르틴 구터가 우리는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받으려면 상위단에서 투쟁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sufrimiento의 불편함에 한 단어로 사야되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결전을 한 단어로 사야되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야되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헌 받는 것은 죄짓고 또 잘못해서 천지교에 가서 면제 불을 돈 주고 사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죄짓고 또 잘못해서 면제 불을 돈 주고 사면 천국 간다. 그들은 예수님의 죄짓고 또 잘못해서 면제 불을 돈 주고 사면 천국 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산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려가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0회대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빚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장려가 되는 권세를 주셔다니 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원받은 것은 고예성사나 면죄부가 아니고 로마스 빛장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고 확신하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것은 목사님 쳐다보지 마시고 뒤에 십자가 바라보는 수술되지 않고 큰 소리로 아멘 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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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룬에 3장 읽으면 1년에 1도 간다고 했는데 6장만 읽으면 4도 가죠? 그러니까 지금 수업에 참고를 하식으로 수업에 참고를 하시고 그 사실 이 말은 1이요 그렇게 할 때가 좋다고 했는데 그 bol 저의 움직임이 심하려고 하 Surfing 그리고 그 문제는 나의 God 그럼, 박수! 목사님은 매일같이 새벽 기도가다 와서 아침에 커피 한잔 먹는데 이 원두커피가 있습니다 그걸 넣어서, 불을 끓여서, 섞어서 커피를 한잔 먹는데 시간을 재보니까, 재보니까 12분커피예요 12분 그때 박수님의 세 장을 빨리빨리 읽는 애가 7분 Indonesian stove 그리고 천천히 읽어내가 12분 컵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사람들이 듣지 않는데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싶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커피 한 잔 물었다. 그런 시간만 노력을 가진 분들은 1년에 타이밍 1도도 하고 2도도 할 수 있습니다. 5편에서 한편의 certain from the twofold 의사의 하나님의 사례입니다. 1편에서 1편에서 하면 기름을 해드려야 합니다. 3편에서 3편에 1편에서 하나님의 사례입니다. 2016년에 성경 1도 그렇다는 사람으로 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그는 사람이 할렐루야 박수! 플레이징이 듣고 할렐루야 이번에 2017년 올해 하루에 내가 커피 한 장 먹고 두 장 먹어서 1도 상위도 안고 목사님 앞에 장소하시고 손들어 봤어요 내가 지어낸다면, 제가 지어낸 후, 그는 이 본문을 읽는 것을 다 읽어봐야 합니다. 혹시 하루에 커피 두 잔 드시는 분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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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하루에 커피 세 잔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더 이랬는데, 담임은 4절 5절 마셔되는데, 이승엘은 신경을 봐서 너드레스. 성냥을 보람이고, 보람을 같이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저 그렇게 앉아보면,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다 성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2도, 3도, 4도가 아닙니다. 너무 부담을 하지 마시고, 어려울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커피 한잔 먹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도, 2도, 3도 마시기를 주의하는 것을 완전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은 어느 성경을 읽을까?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은 어느 성경을 읽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특별히 학생들 신경할 수 있는 것을 몰라서 아무거나 읽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분단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까? 교수님의 강의를 전달하는데 청록을 잘못하면 그 말하는 사람의 본 뜻을 잘못 전달하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본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을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이식 선수가 지금 중국 볼을 찾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메이식 선수가 동국 볼을 찾습니다. 이러면 안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은 메이식을 알죠. 메이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사람의 본 메이식과 충고선수감이나 공부선수로 잘못 판단하면 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본 적이 정확하게 잘 된 책을 공부할 때 읽을 때 그 사람의 정확한 성경을 읽어서 바른 성경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페니쉬 성경을 잘 모르는 영어성경을 세 개를 추천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영어성경을 보면 이것이 의가 스페니쉬 성경에서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교학보세요. KJV, 킹잼스 버전 두번째는 NIB, 뉴 인터내셔널 버전 그다음에 세 번째, NAV,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브 이 세 가지 성경은 그래도 가장 성경적이고 좋은 성경으로 인정받는 책입니다. 만약 여러분은 영어성경을 보던가 스페니쉬 성경은 이것을 꼭 사용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스페인이시 성경도 여기에서 번역된 걸로 제가 안 봤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정말 자세히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중에서 친구들 학생들이 이상한 성경을 보면 이것은 잘못되고 잘 기억하다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경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기 전에 30분 강의한다고 약속했습니다 30분 강의는 지금 5분이 지나니까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런 사람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두고 이제 중국식당에서 방법을 가겠습니다 이 강의는 뒤에 시간 되면 바꿔요 오늘 제가 강의하시니까 질문일 수 있다면 질문을 해주세요. 한정만큼 내게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비야말로 해주셔도 됩니다. 비야말로 말하자마자 비야말로 말하자마자 비야말로 말하자마자 비야말로 말하자마자 비야말로 말하자마자 비야말로 말하자마자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청추물을 하자마자 반대로 말하자마자 별로? 별로? 네, 제가 지금 강의하자마자 비야말로 말하자마자 제가 지금 강의하자마자 비야말로 말하자마자 비야말로 말하자마자 비야말로 말하자마자 제가 그 책을 스페인어로 잘 몰라서 영어스별로 확실하게 다 비담야말로 말하자마자 스페인어로 말하자마자 제가 보지 일단 지연말을 추천하려는 비야말로 말하자마자 비야말로 말하자마자 그것은 원포 그것도 비율룸을 이렇게 트랜설빈으로 원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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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보죠 이 스페인이집 스페인이집 앙'M comeback 갚고 흑 묵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최근에 내가 식사한 데 가라고 불러드리고 제가 하나의 기본 포인트만 해주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터가 여기 지금 가만히 있는데 카리비에서 본거고 스프리아 네바레라는 그... 원역에... 1602년도고 그 다음에 1862년, 1909년, 1960년도에 다시 결제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천 어디서 카페입니다? 그게 원본입니까? 아 원본을 약간씩으로 내리네 이거는 1960년도로 까스도롬 때 여행하는 1569년도에 처음 만들 때 한국을 번역한 거예요 스프레이신 성경원에 몇 사람 잘 놀라서 확실하게 얘기해서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그 뒤에 한 번 연구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성경은 아마 메인에 아마 김제임스 번역에서 번역되지 않는다 그리고 김제임스 번역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빠르게 번역된 성경이라고 김제임스 버전 거기서 많은 나라들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제임스 번역은 옛날 오래되지 않습니까? 엘라이비는 젊은데 현대만로 번역된 책입니다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김제임스 번역된 장사는 그 김제임스 번역된 장사는 프린트는 코렌즈 프린트 같은 건 상관없는 것 같지 않나요? 거의 프린트 같은 건 상관없는 것 같지 않나요? 엘 그레이리스 세네, 네라 고리딘한 세네 킹잼스 제가 성경을 성전하고 판단하면 좋다는 것은 우리가 감을 못 잡으니까 제가 세 가지 정도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성경적인 성경이라고 해답을 드립니다. 한글, 한국 성경도 힝잼스라는 것처럼 이것이 보통 아가페에 나오는 거의 NIB에 가까운 아주 성경적인 성경으로 우리 한국사라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른 성경을 가르치면 바른 성경을 전할 수 있는 주위에 좀 더 친한 힘으로 축복해 주어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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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종일 이 시간에 대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